거부권 어제 10번째 행사했어요. 네. 이게 기록이에요. 기록. 기록. 네. 취임 2년 조금 넘었죠. 10번째 거부권을 쓰고 10개 법안을 거부한 거예요. 87년 민주화 이후에서 원톱이다. 거부권으로는 이분이.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데 거부권 행사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 법안을 우리가 왜 제의 요구하는지.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거부권 이유로 3가지 플러스 알파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점. 두 번째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 세 번째는 특검 임명권이 야당에 있다는 점. 이게 우리가 거부하는 이유다라고 했고. 거기에다가 언론 브리핑. 수사 내용을 언론 브리핑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거든요. 당연히 이거는 이제. 다 반박이 되죠. 모든 사례로 반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걸 얘기하면서 25년간 13회 특검을 했는데 내내 다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반박할 수 있죠. 2003년 대북손금 특검 때도 여당인 민주당이 퇴장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나 자민현 등이 통과를 시켰다. 2012년 내곡동 특검법도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 속에 통과가 됐다. 그 당시 대통령들인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결국에 받아들였다. 이렇게 반박이 가능하죠. MB가 이거 보면서 그래 나도 민주주의를 시켰어. 한마디 할 수 있겠다.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거부권 행사 이유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니 야당에서 공수처 만들자고 해놓고 그 공수처가 수사하는데 그걸 못 믿고 또 특검하자고 해. 이게 계속된 주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반박이 가능합니다. 특검은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이기도 하고 공정성이 의심될 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수사가 진행 중일 때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합니다. 이가혁 기자가 굉장히 활약했던 2016년 국정농단 특검. 그때도 검찰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특검이 출범을 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고. 특검은 아니었고 그 밑에 수사팀에 있었고. 또 2018년 드루킹 특검 때도 민주당이 이건 수사가 미진할 때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똑같이 주장을 했는데 결국 경찰 수사하던 와중에 특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싹 들고 갔거든요. 사건을. 발레가 많네요. 이것도 당연히 반박 가능한 겁니다. 특검 임명권이 야당에 있다. 이건 당연히 여야 합의로 추천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도 있고 야당이 수사 대상에 여당이 있을 경우에는 야당이 추천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한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 차례. 드루킹도 그랬고 국정정당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맞다라는 걸 떠나서 반박이 충분히 가능한. 설레로 반박 가능한 이야기로 대통령실에서 검권을 행사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맞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그다음에 제가 이건 항상 지금 의원들마다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게 서로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누가 수사 과정을 내내 언론 브리핑을 하냐. 이거는 먹잇감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독소조항이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국정농단 특검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채혜람 중사 특검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드루킹 때도 비슷했고요. 중간중간 특검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반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인데 언론에 브리핑을 하는 것을 지금 여당은 이거 아직 수사라고 확정된 것도 아닌데 괜히 죄 큰 것처럼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아니 근데 16년 때 다 그렇게 하지 않았냐. 국정농단 때. 양쪽 말이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런 측면이 있고 아닌 측면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검에서 브리핑 조항을 넣었을 때에 아마 그때의 고민은 이런 거였을 거예요. 이게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컸고 이 특검 자체가 매우 정치적 사건들에 주로 도입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사건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때는 이 브리핑을 도입했던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수사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피의사실 공표라고 생각하게 될 이슈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반박은 할 수 있죠. 지금 오늘 한겨레가 지면에 거부권 행사 살해해서 10건을 정리를 한 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까마득하네요. 양국관리법 개정안부터 해서 쭉쭉 해서 어제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 특검법까지 10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두 번째인데 이승만 대통령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여당이 우리 마음대로 잘 국회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이번 건이 좀 다른 거랑 다르다고 저는 느끼는 건 이건 어쨌든 권력을 향한 수사에 대한 거부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위 말하는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표현은 그리고 최윤경 기자의 말이 아니라 어제 박지원 당선인 곧 의원이죠. 페이스북에도 나오고 어제 조국 혁신당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 결국 국민과 야권은 탄핵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방어 이어 셀프방어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여기 탄핵 마일리지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성이 있잖아요. 이번 최상병 특검법은 VIP 경로설이든 용산까지 항하냐 결국 대통령이 뭔가 지시해서 뭔가 됐느냐 이런 게 의혹 중에 하나인데 대통령이 이걸 거부권 생사했다. 그러니까 약간 연구수렴이 느껴지지 않는 거잖아요. 나를 향한 수사가 올 것 같으니까 내가 반사하겠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른 법안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굉장히 여권 입장에서는 거친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지금 야권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탄핵의 마일리지. 네. 탄핵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일리지가 쌓여가고 있다. 그런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을 귀에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탄핵이란 말 사실 업히면 굉장히 나락으로 보내려는 건 아니었는데 네. 나락이 줍죠. 그런데 이제 되게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국가의 불행 중에 하나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민주적인 절차이긴 하지만 이게 자주 되면 사실은 제도를 흔들 정도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웬만하면 대통령이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안이 너무 큰 사안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꾸 탄핵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지금의 국면이 있고 또 과거와 다른 것은 탄핵을 이야기해도 별로 역풍이 불지 않는 어떤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그만큼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고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실제로 여기 민주당 플러스 야당들이 모여서 어제 탄핵 이야기를 조금씩 조금씩 더 키워나가기는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봉관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제2요구 규탄하는 야당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데 굉장히 세게 말을 하고 목소리도 굉장히 껐어요. 강한 어조였어요. 날도 더운데 속에서 열불이 난다.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윤 대통령이 범인이라고 스스로 자백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도 이야기했어요. 대통령 자신과 배우자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건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 위헌적 권한 행사다.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새 국회가 또 열리면 이거 어떻게 될까. 조금 뭔가 요동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나오고 그다음에 영수회담의 사진은 이미 빛이 바래는 느낌이에요. 전생 같지 않습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의 강경 발언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그냥 도돌이 말짱 도루묵이 된 거 아니야?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뭐 그렇죠. 영수회담은 돌아서는 순간부터 이제 전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